실질적으로 작업하게 된 건 7년을 거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벼룩시장 같은 데서 썩은 거울 딱 보면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해 저거 빨리 사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하고 싶은 이게 우국무진해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걸 참견하고 뭐 할 여유는 없고 그냥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추상작업을 한 3, 40년 가까이 줄곧해오는 이열이라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이 너무 좋은데 어서와요 뭐 TV는 사랑하실 것 같아요 멀리까지 와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저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겨우 방학 끝나고 이제 계약했잖아요 네 그렇지 계약이라고 해봐야 빈 강의실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뭐 여기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근데 네트워크 상태나 이게 안 좋으면 한 주를 뭐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로 가서 빈 강의실 사고 서울이 혹시 잘 있는가 확인도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럼 공간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뭐 여기는 사실은 작업하는 공간인데 너무 공장이어서 사실은 보여주기 같던데 원래 작업실 공장 아니에요? 그래서 윤 작가가 와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우리 아티스톡에 의해서 진짜 아무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너무 누추해서 아닌데? 여기는 개방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얼핏 보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골동품 파는 창고에 들어온 느낌이야 갑자기 요즘 거울 파는 거 아니죠? 거울을 뜬다고요? 십 몇 년 전에 아는 지인하고 이런 빈티지한 작업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거를 찾아서 뭐 벼룩시장도 다니고 뭐 하다가 철수하는 미군부대를 갔어 우연하게 뭐 저 미군부대에서 쓰는 공구들 뭐 오만 잡동사리가 다 있지 그렇지 그렇지 한 켠에 이렇게 거울들이 쭉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썼던 것들 그렇지 갑자기 그냥 눈이 번쩍 뛰었어 그래서 그 거울을 몇 쪽짜리를 내가 사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왜 거울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갔냐면 따지고 보니까 2년 시절에 어머니가 경대 앞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 그걸 아주 신기하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일반 작업실이라고 느낌이 좀 달라요 예전에 선생님 그런 평면 작업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난 딱 문 열었을 때 그렇죠 뭔가 물감 쫙 있고 뭐 했는데 그렇죠 저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지 그렇지 문 쫙 늘었더니 거울이 있어 거울이라는 게 언제나 장수성에 따라서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길 어떤 모퉁이에 걸려있다 그러면 상시 변화할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왠지 거울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야 아 그래요? 어 거울에 비친 선생님 얼굴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썩은 거울 아 썩은 거울? 거울이 오래되면은 일부는 막 썩음 썩음 해서 마치 인위적으로 추상 회화를 해 놓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오래되면 그게 그렇게 나는 느낌이 좋았어요 기존에 했던 추상 작업을 이 거울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또 공간의 확장성 이것을 입체로 한다든가 또는 설치를 한다든가 현대미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하나의 매체로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야 지금 이거 작업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제가 고어에서 배꼽에 어루세를 붙이다라는 게 하나의 부제로 내가 쓰고 있는데 어루세라는 게 거울을 뜻하는 거야 거울 배꼽에다가 거울을 붙여놓으니 속에 안에 내용물이 다 비친다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다 다 들여다보이니까 그런 부식된 또는 안이 들여다보이는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점으로 찍어서 반사에 반사를 그린다는 그런 자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울 뒷면에 이걸 껴서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또 이제 투명 천을 씌워서 그리는 이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두꺼운 이런 나무를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재단을 해서 덧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천 두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에 두께가 있어서 이걸 수직으로 봐야 찍히는 위치가 정확한 거야 이 삐다닥하게 보면은 이게 위치가 달라져서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안 돼 이건 거의 우리가 조선시대에 딱 어머니의 모습들인데 수 놓을 때 자수할 때 그렇네 이거 수트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는 거야 이렇게 캔버스 작업할 때는 이런 커다란 붓으로 마치 동양화에서 일필 휴지로서의 뭔가를 딱 표현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 그런 작업 태도로 살짝 바뀌어진 것 같아 쓱 해갖고는 그 느낌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노동력이 필요한 그 작업이 뒷받침이 안 되면 좀 어렵죠 이거 좀 완성된 작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저기 전시장에 이렇게 혹시 여기가 갤러리 뭐 갤러리라고 하면 거창한데 하여튼 전시장 조그만 전시장 그냥 새로운 작업하고 뭔가 전시장에 놓이기 전에 한번 보고 내가 걸어놓고 보고 이런 연구용으로 그렇지 그래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휴 펄소프트 기대가 되는데 이게 선생님 원래 작업은 맞아요 이게 이제 거울 작업 이전에 그렇지 뭐 이제 추상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제가 기억하는 작업들 선생님 처음 작업들 추상 작업을 하면서는 그냥 보여주는 거 외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었어 그냥 작업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하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여기서는 어떤 말을 이끌어내고 뭔가 말을 걸어온다는 하나의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는 와요 내가 이제 사실은 그 딸내미들이 아프리카에서 딱 10년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아프리카를 다닌 거야 아 딸 때문에 응 1년에 두 번씩 이야 나는 저 10년 동안 다니면서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딸을 본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 또는 설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제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막 하면서 마치 하나의 그런 나름의 그런 기대감이랄까 또는 설렘이랄까 뭐 이제 요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럼 뭐 따른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서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이제 정년의 나이에 30대도 아니고 그런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니까 어 근데 뭐 나는 사실은 재료만 달라지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회화하고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파리에서 전시했던 거예요 초창기 작품이에요 거울을 재료로 해서 뭔가 회화의 새로운 나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그냥 이 거울을 갖고 저걸 어떻게 뺏겨내야 될지 뭐 면도날 무슨 대패날 막 별 짓을 다 했는데 말도 못한 시행착오로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아까 그거 이렇게 레이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깊이감이 생기고 어 여기도 레이어가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런데 이제 방법이 틀리지 조금 더 그 거울에 딱 선명한 부분이 확 남아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더 극명한 것 같아요 이 작업들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흔적들이 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씨에게 보면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내내 이제 그런 작업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그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데 재료가 달라짐으로 해서 맛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한 그 어머니 경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경대였어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경대였거든 아이 이 맛이 이게 크으으으으으으 이 자체가 작업같은 거 같아 그래 이런 빈티지한 이 느낌과 어우러져서 이제 이거 작업을 한 거거든 이게 여기에 우리도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또 작품에 같이 또 투영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이걸 설치해 놓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단계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쉽게 이런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 여기에서 얼마나 조절을 해서 색감이나 흘린 자국의 이런 느낌이나 이게 오래 묵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과 아까 선생님 작업 과정을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작품 앞에서 오래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뒷모습을 봤잖아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 딱 이 모양 그대로 밑에도 있고 그렇지 아까 정면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여기에서 보면 공간이 이렇게 깊게 느껴지잖아 배꼽에 어르세를 붙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게 옆으로 보면 지금 액자 두께가 이만하잖아 맞아요 여기 안에 침칭 약간 충분히 이제 나 나름대로 그런 하나의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또 그 재료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끝이런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너무 즐겁다고 할까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잖아 늘 생산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거든 실질적으로 작업하게 된 건 7년을 이제 거의 하고 있는데 요전히 벼룩시장 같은 데서 썩은 거울 딱 보면은 어우 위에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해 저거 빨리 사 와야 되는 거야 거울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 살아있는 감성이 있다고 마치 생각이 들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주니까 내가 그 반응을 읽어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호간에 교감이 잘 전달이 되고 통화해야죠 오히려 캔버스 작업보다 이게 더 예민해요 그런가 이게 뭐 하고 싶은 이게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걸 참견하고 뭐 할 여유는 없고 그냥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누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야 설레겠네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뭐 저렇게 많이 썩으면 썩을수록 아주 그냥 가슴이 쿵당쿵당하는 게 벌써 십몇 년이 지났거든 근데도 여전히 거울을 보면 나는 지루하지 않아 내가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거울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듯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변치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데 작가 생활이라는 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하는 양이 있어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일단 돈을 벌어놓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더 응애해서 다행히 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